임신 하셨을 때 골반 많이 아팠네요. 저는 임신 했을 때도 아프고 지금도 아프고 산후조리 할 때 조금 실수를 해가지고 제가 골반이 지금도 좀 아픈데 제가 산후조리를 친정에서 했어요. 저 희죽골이 있는 친정에서 했는데 지금 엄마랑 쟤랑 같이 사니까 저 집에서 했어요. 저 집에서 했는데 이제 그 카라의 미스터 춤 있잖아. 랄랄랄랄랄라 이 춤을. 얘가 거울을 보고 추는데 겁나 못 추는 거야. 우선 언니 이거 보여줘 이러는 거. 산후조리 중에. 언니 이거 좀 해줘 이러는 거. 그래서 내가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거 하다가 삥끗해가지고 아직도 아파요. 내 멘토 골반이. 처음에는 내가 안 보여주려고 그랬어. 나도 몸이 안 좋으니까 산후조리 중이잖아. 안 좋으니까. 안 보여주려고 그랬어요. 그래가지고 안 하다가 자꾸 이제 보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 하면서 살살했지. 이렇게 살살. 살살하니까 이게 좀 안 되는 거야. 내 흥을 주체를 하지 못했나봐. 살살하니까 이게 동작도 잘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한 번 이제 빡세게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골반이 삐끗해. 아 몰라 그냥 제가 그 춤을 추고 있었어. 근데 자꾸 추는데 겁나 못 추워. 막 오늘 엉덩이를 움직이는 건지 배를 움직이는 건지 무릎을 움직이는 건지 모르게 춤을 추는 거야. 내가 보여주겠다고 하고 하다가 근데 이러니까 조금 춤이 웃긴 것 같은데 그렇게 웃기게 추지 않았어요. 옛날 추천 멘트 한 번만. 옛날 추천 멘트가 뭐지? 얘들아 별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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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책. 별이랑 출책 박자. 추천박자.